뚜루뚜뚜 뚜루뚜루뚜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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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이츠 W가 왔어 오케이 앉으십시오. 진정대로 하시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죠? 다섯 써야 돼. 그래 다섯 써야지 이제 곧 녹음해야 되니까 일단 제목은 I don't care I don't care 그 테마를 정해온거네 그러니까 그게 테마고 우리가 약간 써야 될 말들은 일단 뭐 노래 자체는 우리 옛날에 너네 누나 소개시켜줘 불렀잖아 그런 느낌이 좀 밝고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그런 노래 조금 귀여우면서 상큼한 그래서 이제 가사로 녹여야 될 부분은 좀 이제 그 멜로디 안에 들어가는데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 조금 늦어도 괜찮아 뭐 이러면 어떠냐 뭐 좀 늦으면 어떠냐 그리고 뭐 밥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머리 하나 삐쳐있는데 머리 하나 삐쳐있으면 어떠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만사 오케이 다 오 좋은데?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러니까 말도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하고 좋은 것 같아 약간 되게 자유로운 약간 그런 자유로운 친구야 이 친구 자유로우면서 뭔가 장난기가 많고 이제 캐릭터 한 명씩 보면은 귀여워 되게 귀여워 그래서 좀 이 캐릭터를 조금씩 살려주면 좋아 이 캐릭터들의 성격이 다 뭔가 좀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되게 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일단 핑을 예로 들면은 좋아하는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모든 먹을 수 없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식욕이 왕성한 친구야 아 그래서 다 먹었지 와 그러니까 옷 보이면 옷도 다 먹었지 다 먹어 얘는 핑이 이 친구인가? 어 이게 핑이야 아 귀엽다 근데 얘가 눈이 약간 맹해 아 맞아 핑이 핑이 핑이요 미안해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?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괜찮은 거야 일단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길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다 어 뭐 또 뭐 했지? 그러니까 뭐 해도 괜찮아 나 길 가다가 비 맞아도 괜찮다 어 비 맞아도 괜찮아 어 괜찮네 어 많이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어 살 안 찐다 뭐 약간 그런 거 살렸어 그러니까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니까 뭐든 긍정화 시키고 약간 좀 그러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첫 소주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까 네가 말했듯이 뭐 길을 가다가 뭐 뭐 그러면 길을 걷다가 뭐 걸려도 괜찮아 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중간에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오 좀 귀엽게 I don't care 아마도 오 괜찮네 아마도 아마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길을 걷다가 뭐 길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아 아마도 그리고 뭐 길을 걷다가 나나나 나나 괜찮아 길 걷다가 아마도 아마도 뭐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잡초에 걸려도 괜찮아 뭐 잡초에 걸려도 괜찮고 아니면 뭐 산성비 맞아서 대머리도 괜찮아 뭐 아마도 길을 걷다가 비를 맞아서 뭐 대머리 뭐 뭐 아마도 괜찮아 괜찮아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 괜찮다 어 약간 뭐든 약간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나름 다 디테일이 디테일이 있네 뭐 민트초코 좋아하고 어 난 민트초코도 좋아 렌이네 어 신디가 왠지 마음에 드네 어 뭐 초코칩 먹다가 쟤 해도 괜찮아 뭐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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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만사 다 괜찮다 다 오케이 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서 사는 친구들이야 이거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? 응 아이스크림 같네 아이스크림 맞네 아이스크림이네 어 그리고 마지막에 체리 있다고 아마도 아이스크림 마구마구먹던지 월드에서 월드니까 월드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어 뭐 뭐 노래나 하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아니다 랩이나 하자 그러고 갑자기 쟤 그냥 랩이나 할게 이러고 랩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네 어 랩이나 할게 어 랩이나 뭐 하는데 아니면 뭐 다른 것도 하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도 마구마구먹고 아니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 아니면 뭐 뭐 수영하고 아니면 뭐 수영하고 뭘 근데 뭐 괜찮다 이게 뭐 뭐 뭐 어떻게 할까 뭐 뭐 노래나 해야지 아니면 랩이나 하던지 하고 랩 그래 랩이나 해야지 하고 랩하고 와 기존에 어 잘 이어가게 어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같잖아 나 노래하고 싶으니까 노래할게 근데 아니다 그냥 랩하고 싶어 그냥 랩하고 말장난 해도 재밌을 거 같고 어 괜찮은데 말장난 하고 어떤 말장난 뭐 있지 좀 되게 재밌고 뭔가 참신한 거 없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있잖아 생각이 안 나네 형 형 이런 거 잘하는데 나의 말씀? 짜증면은 짜증면 아니 수박은 맛있을 수밖에 뭐 그런 거 아 좋아 좋아 수박은 맛있을 수밖에 수박은 맛있을 수밖에 그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방송에서 했는데 뭐 안녕 난 낙타야 내 앞에 낙타나줘 그런 거 맞아 옛날에 귀여워 어 표정이 너무 뭔가 귀여우면서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막 아무 말 아무 말 사우나에서 누가 사우나 어 V자랑 딱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가면 돼 팬들 되게 몰래 들어야지 그렇지 그냥 진짜 노래 흐름은 아무 말이야 뭐지 이 병만 쓰는... 그래 그런 게 좀 필요해 근데 뭔가 너무... 뭐 이딴 뭐 길을 걷다가 뭐 괜찮아 길을 걷다가 돌뿌리 걸려도 그럼 괜찮네 괜찮아 돌뿌리 걸려도 괜찮아 괜찮다 아마도 아마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... 당첨한데도 괜찮아 아마도 아마도 가사 써보자 잠깐만 쓸까요? 이제 좀 써볼까? 길을 그거 썼다 랩이나 해야지 아니면 뭐 노래나 하던지 어 그걸 랩 딱 직전에 써야겠지 그럼 그럼 1B에 넣어야겠지 말은 하늘에 비가 내려도 괜찮아 오우 일어나 길을 갔다가 불을 다는 거 같아 응 어서 또 나맛도 일어나 저러나 일어나지마 일어나 저러나 일어나 괜찮아... 뭐... 일어나 일어나 미안해 그건 작곡 일어나 저러나 일어나 저러나 뭐 어때 뭐 어때 뭐 어때 룰루랄라나 노래해 룰루랄라나 노래해 아님 랩이나 하던지 아님 랩이나 하던지 그리고 랩 딱 들어가서 종현이가 종현이가 갑자기 랩이나 하던지 하고 랩이나 해야지 하고 랩하면 돼 어, 괜찮네 일어나 저러나 볼 때 랄루랄라나 노래해 아님 랩이나 하던지 그리고 랩이나 해야지 오케이 살짝 불러볼까? 자, 불러볼게요 1절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한번 자, 5, 6, 7 길을 걷다가 불뿔이 걸려도 괜찮아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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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른 하늘에 비가 내려도 괜찮아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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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일어나 저러나 뭐 어때 랄라라 노래해 아님 랩이나 하던지 랩이나 해야지 랩 랩 아님 게임이나 하던지 아아 스포츠 앤 테이블 찾아가서 아이스크림 마귀마귀먹든지 와 소원 이제 마무리하러 갈까 우리? 자, 녹음 녹음합시다 바로 녹음합시다 갑시다 랩이나 해야지 랩 랩 게임이나 하던지 힉 게임 녹음이나 해야지 노브 노브 가볼까?